아, 여기가 오늘부로 전화 오게 된 인녀초등학교.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? 너무너무 설레... 어? 뭐, 뭐지? 왜 등굣길에 팬티만 입고 춤을 춘 사람이 있는 거지? 그걸 떠나서 아무도 왜 놀라지 않는 거야? 설마? 귀신? 저, 투명인가? 나만 보이는 건가? 아, 급하다 급해. 어, 저기 친구야. 혹시 저거 보여? 뭐, 뭐가 보인다는 건데? 뭐 어떤 거? 어, 어라? 분명 있었는데. 아, 아니야. 내가 잘못 봤나 봐. 아이, 급해! 하... 내가 긴장을 했나 보네. 아, 이러다 늦겠어. 빨리 가야겠다. 자, 여러분.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왔어요. 나연아, 들어오렴. 어, 아, 안녕? 나는 이번에 새로 전학 온 김나연이라고 해. 아, 저, 잘 부탁해. 으아! 어? 왜 그러니, 나연아? 어? 저, 선생님. 저기, 차, 창문에. 어? 어? 아무것도 없는데? 어? 아, 아, 제가 잘못 봤나 봐요. 뭐지? 분명, 학교 전문에서 춤추고 있던 변투 투명 인간을 본 것 같은데. 정말 잘못 본 건가? 자, 그러면 나연이는 저기 차별이 옆에 앉을게요. 네. 자,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해 볼게요. 1 더하기 1은 귀요미. 2 더하기 1은 바로 선생님이에요. 뭔 소리지? 내가 제일 귀여워요. 그럼, 음, 3 더하기 3은 제가 아닐까요? 제가 더 귀여우니까요? 음? 그럼 4 더하기 4는 뭘까요? 선생님, 4 더하기 4는 제가 아닐까요? 제가 더 귀엽거든요. 헤헤. 뭐야? 설마, 진짜로 아무도 좀 옆에가 안 보이는 거야? 아, 정말 투명 인간이구냐고. 근데 왜 앞에 나만 보이는 거야? 차별이 나만 안 보고 싶어. 어휴... 어휴... 눈, 눈이 마주 쳐 버렸어... 오지마 governments 우지마아아... 다... 헉? 저... 완벽 다 투명 인간이 전부 갔다오 Celebrεaz. 싫어! 으우우와을... 자, 수업 끝! 쉬는 시간이니까 다음 수업 준비하세요 쉬는 시간이라서 나간 건가? 정말 끔찍한 편이었어 안녕 나의 언니라고 했나? 어 반가워 차별이라고 했나? 청학생 우리 학교 소개시켜줄게 따라와 알려줄게 아 응 고마워 자 여기가 식수되고 저 앞으로 가면 과학실이고 겨우 사라진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거야 나만 모여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게 겨우 사라진 줄 알았는데 겨우 사라진 줄 알았는데 겨우 사라진 줄 알았는데 겨우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사실 투명인간인지 변대 귀신인지 잘 모르겠는데 쉬는 시간은 물론이고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팬티바람으로 춤추면서 다니고 있어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는 투명인간인 것 같거든? 근데 내 눈에만 보여 너무 신경쓰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.. 어.. 그러니까.. 아.. 분명 내가 미친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.. 나 정말 칭찬단 말이야 어? 차별아 너 뒤에 있어 바로 뒤에 투명인간이 있다고 어.. 저기 리아야 좀 떨어져줄래? 어.. 아.. 투명인간이 말해.. 차별아 너도 투명인간이 보이는 거야? 아.. 어.. 이 친구는 투명인간이 아니라 같은 반 친구인 리아라고 해 투명인간이 아니라고? 아니.. 그럼 왜 아침에도 그렇고 교실에서도 팬티바람으로 춤을 추고 있는 거야? 그리고 왜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거냐고 아.. 그건 있잖아 아.. 야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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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 좀 입고 다니라구 제 선생님이 야아.. 야아.. 야 로밀아.. 어디건 난리받지 안난다구야 어차피 참고로밀아 오 난리받은 내가 늦냐 아.. 수고 아무래도 하X뭇을 하구 야아.. 그냥 불찬림 웨 serious 하X뭇假 Gordon 하X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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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죽다랄구이 하X뭇 오 난리 이esta will 먹은 거야! 어우 냄새! 냄새가! 그래 관심도 줘! 나 이 관심이 더! 엉덩이 왜 비교해! 그냥... 그냥 얘는 관심을 주면 안 돼! 관심을 꺼야겠어! 어우! 꺼봐! 다른 먹잇감이다! 이렇게 돼서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거야! 관심 주면 더 나을 테니까 말이야! 그래서 아까 교실에서 눈 마주치니까 나한테 다가온 거구나? 관심 받으려고... 응 그렇지... 그럼 투명인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그냥 관심중자 변태인 거네? 아! 추가로 우리 학교에서 전교생이 포기한 관심중자이기도 하고! 너도... 무시하면 편해! 그냥 무시해! 무시해! 반가워! 자랑사! 아침에 내 춤을 봐줘서 너무너무 기쁜 거 있자! 너도 나랑 같이 이 벙춤 한번 춰보지 않느냐? 꼬물꼬물! 정 자.. 가자 eigenen! 별 거냐 진짜.. 법대관심정자야!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! 너 다진 documentle ozoma! 에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관심받았다 여기 있으면 관심을 받을 수 있겠지? 급하다 급해 여기 여자 화장실이라고 변패야 그래도 관심받았다